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 강사 김종웅입니다. 자, 우리 너무 퀘스트에서 자주 만나나요?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제목 없이 이렇게 지금 출발을 합니다. 이번엔 어떤 퀘스트를 준비했는지 물론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한번 볼게요. 먼저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살짝만 꺼내보겠습니다. 연산군 들어보셨죠? 한국사에서 나온 연산군입니다. 자, 연산군에 대한 연산군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만년에는 더욱 함부로 음탕한 짓을 하고 패악한 나머지 학살을 마음대로 하고 대신들도 많이 죽여서 대간과 시종 가운데 나만한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폭군의 대명사로 불리는 연산군. 그 연산군이 이제 즉위하기 전까지는 참 숨죽여서 있다가 즉위하고 몇 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뭔가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흥청망청이라는 어원의 주인공, 채용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이렇게 불렸는데 굳이 제가 이 첫 번째 이제 PPT에서 왜 연산군을 가지고 왔느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아, 궁금하잖아요. 보니까 이런 사람이래요. ENFP. 이런 사람이래. 그래서 스파크형이고 재기발랄한 활동가인데 열정적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랍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제 MBTI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 과연 ENFP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역사적 인물로 만나게 되는 이런 심리검사와 관련된 이야기 MBTI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MBTI라고 하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센터면서도 친구들이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이렇게 가끔씩 이제 해보세요. 라는 건 DM도 오기도 하고요. 궁금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퇴근하는 길에 이제 저희 조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해볼까? 라고 해서 집에 가자마자 해봤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런 거를 바로 알아요. MBTI를. 자 근데 MBTI가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보면 마이어서 브릭스라는 사람이 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이겁니다. 자기 보고식. 내가 나한테 보고하는 거죠. 내가 이제 진단하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래요. 그렇대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요게 아니고 이런 거죠. 많이 봤을 겁니다. 아이들은 이런 거 다 알죠? INTP. 이러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뭐 숲을 보는지 나무를 보는지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무슨 뭔가 했는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교 분석하면서 이렇게 조금 보니까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볼게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유형들이 있었고 또 다른 유형으로 정리된 거 보면은 여기 보면 뭐 예술가, 중재자, 사색가, 변론가, 활동가, 연예인, 사업가, 관리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보면은 뭐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논리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 사무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를 자가진단해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유형이세요? 이미 다 해보셨죠? 요즘 아이들 다 해봤던데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 역사 인물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외향적이라면서요? 이는 여기는 내양적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사고형이고 감정적이며 판단형이고 인식형이야 자 찍어보세요. 저 뭘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댓글 달아드립니다. 맞추시는 분 제가 댓글 달아드려요. 자 맞춰보세요. 자 저 한번 맞춰보시고 지금부터 역사 인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오쩌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시간에 만나는 그 마오쩌뚱 자 마오쩌뚱은 공산당 대장정을 이끌었던 엄청난 고난을 엮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 전역을 장악하는 공산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진운동이라고 불렸던 조금 이제 역사에서 5점으로 남을 만한 정말 아 이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스스로 파괴하는 셀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아 이 친구는 왜 그랬을까? 그쵸? 이 인물은 도대체 왜 이런 걸 했을까? 라고 보니까 명백한 실패에도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다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대요. 그렇대요.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있는데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한번 실패했습니다. 언제요? 이때. 근데 또 비슷한 그런 실패와 뭐 성향은 다르지만 뭐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ENTP 해서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래요. 그렇대요. 변론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봤을 때 마오쩌둥의 어록이라든가 마오쩌둥이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모습들을 보면은 선동에 되게 잘합니다. 선동을 되게 잘해요. 말을 잘한다고요. 사람들이 가려운 것을 잘 긁어줍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 좀 비슷하죠. 마오쩌둥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은 변론가가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다른 걸 볼까요? 링컨입니다. 링컨 들어봤어요.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죠. 이제 북부편에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중간에 남북전쟁 중간에 이제 노예해방령을 반포합니다. 노예해방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남부지역에 있었던 노예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면서 결국엔 노동자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링컨이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다. 라는 이런 명언을 남기면서 이런 링컨이 되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는데 링컨에 대해서 보면은 INTP라고 해서 논리적인 사색가래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만들었지? 사색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링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위인전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간단하게만 보는 거니까 링컨의 어떤 그 일대기라든가 특히 힘든 과정을 겪어서 대통령까지 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논리적이고 굉장히 사색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이미지가 좀 오버랩이 됩니다. 그쵸? 또 볼까요? 자, 마트마 간디입니다. 간디. 간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싸우지 마. 라면서 이제 물레돌리는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예전에 여러분 애기 때 그 개그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마르신 개그맨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걸 흉내도 내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간디입니다. 근데 그 실제 간디가 인도에서 받는 그런 존경이나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인도권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이 간디입니다. 근데 간디 같은 경우는 영국에 유학 갔었어요. 이게 변호사였잖아요. 굉장히 엘리트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디를 갔다? 남아공을 갑니다. 남아프리카를 가요. 남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인종차별을 목격하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샤타그라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저항하는 투쟁의 모습이 보여지고 이 인도로 돌아와서는 뭐합니까? 영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그 인도 내에서의 민족운동을 이끌어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독립투쟁을 하는데 방법이 좀 달랐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독립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투쟁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간디가 선택했던 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었다. 대표적인 게 소금 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소금법을 제정하면서 소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영국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간디가 그럼 우리가 가서 직접 소금을 캐우면 되지 걷자 해서 걸어가죠. 어디까지? 염전 있는 데까지 걸어갑니다. 그냥 그 저항하는 거야. 걸어가는데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족운동을 벌였다. 간디에 대한 이야기이고 간디는 선의의 옹호자입니다. INFJ라고 해요. 뭐 그렇대요. 그래서 선의의 옹호자 선의를 가져서 그걸 옹호하고자 했다.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좀 신기하죠? 다음 몇 명 없어요. 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잔다르크 들어봤는가? 잔다르크 자, 잔다르크는 원래 그냥 평범한 소녀입니다. 그냥 소녀예요. 그냥 소녀인데 하지만 프랑스 군대를 이끌던 여전사의 모습도 보이죠. 평범하지만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이 있고 그건 임무를 받았다라고 신의 개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여전사로 탈바꿈했고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국의 신념, 나라를 구해야겠다라는 신념이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를 구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백년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백년 정도 싸우거든요. 그 싸웠던 백년전쟁에서 프랑스 승리의 주역이 잔다르크입니다. 물론 그 최후는 크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백년전쟁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었던 이 잔다르크는 INFP라고 합니다. 열정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소녀지만 여기서 여전사 종교적 신념도 있지만 구국의 신념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 뭐죠 전쟁에 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야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좀 나라를 위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있길래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알렉산드로스. 뭐 이거 뭐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자 알렉산드로스. 보면은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동방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뭐하냐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거친 대제국을 건설하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어서 동서융합에 힘을 썼던 인물이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부하 병사들이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을 거 아닙니까. 생전 처음 가보는 동방원정을 떠나는 거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컸던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러 간단 말이죠. 그 부하들과 이제 전투 직전에 사기가 떨어진 부하들을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연설도 잘 하고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스스로 솔선수범하면서 뭔가 이벤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아, 알렉산드로스 ESTP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래요. 모험을 즐긴대요. 여기는 사업가가 나왔죠. 왜요? 전쟁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모험을 즐기는 전쟁 영웅 뭐 이런 게 되겠지. 해서 지휘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험을 즐기고 있구나. 그냥 마케두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안주한 게 아니고 그리스 멸망시켰으니까 거기서 좀 더 뻗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면서 필리포스 2세인 아버지를 죽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이런 게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이야기. 몇 명 안 남았어요. 나폴레옹 가볼까요? 나폴레옹! 알고 있죠? 불가능이란 약자의 소리는 내 사전엔 없다. 불가능은 내 사전엔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죠. 실제 부하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뭔가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은 대부분 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진작시키는 능력이 있었고 나폴레옹이 유럽을 싹 다 쓸어버렸죠. 그쵸? 싹 다 쓸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리더십으로 해결해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을 주로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될까? 우리가 나간다고 여기서 우리가 우승할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겠어? 아, 안 돼. 이거 솔직히 너무 심했다. 또는 옆에서 체육반이 있어요. 체육중점, 제가 체육중점학교에 있었으니까 체육중점반이 있어. 일반 학급이 체육중점반이랑 축구했어. 이길 수 있을까? 아, 못 이겨.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게 나폴레옹이구나. 엄격한 관리자. ENTJ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관리자 유형인데 재미있는 거는 나폴레옹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뭔가 좀 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포장이 되어 있죠. 근데 같은 유형의 엄격한 관리자 누가 있게요?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리더십으로 해결해냈잖아. 독일이,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은 비슷해요. 엄격한 관리자. 히틀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역사적 평가가 달리는 건데 자,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ENTJ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까요? 궁금하죠? 자, 그리고 왜 안 나와? 세종대왕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왔어요. 세종대왕.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자, 일단 온화하고 차분하며 총명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태종 이방원이 그렇게 이제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죠. 독서를 즐기고요. 그것을 독서로 끝난 게 아니고 서로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파악하는 능력까지 굉장히 뛰어났고요. 실제 거의 천재 스토리 들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 일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무슨 얘기야? 마무리를 쳐야 돼. 불안한 거야. 계속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 안 끝났는데?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 물론 이렇게 쓰고 나면은 선생님 차분하지 않았잖아요. 온화하지 않았잖아요. 욕 잘하셨잖아요. 성질이 조금 괴팍하셨잖아요. 응, 맞아요. 말년에 이제 성인병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이시고요. 몸도 굉장히 이제 비대해지시고요. 좀 이제 괴팍한 모습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훈민정검을 창제하셨죠? 훈민정검을 집현전 학자들과 했다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세종대왕 혼자 창제한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천재예요, 천재. 그죠? 자, 이런 분들 ISTJ 자, 청년결백한 논리주의자래요. 왠지 그런 것 같죠? 자신의 사리사역을 위해서 왕을 하거나 사리사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뭐가 필요한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고 청년결백하게 논리주의자 논리적으로 신하들과 경연자리에서도 이겨내셨던 부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경연이 있잖아요. 경연이 뭐예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하루에 세 번 강독하는 거예요. 왕이 딱 가운데 앉아있으면 신하들이 쫙 앉아있으면서 전하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춘추 몇 페이지 몇 쪽에 뭐를 읽도록 하겠사옵니다. 이거 읽어보셨나이까? 라고 물어보면 세종대왕 열린 마음 자세로 열린이야. 열린 자, 이게 왜 이렇게 림으로 나와있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열린 마음 자세로 수용하려는 모습 뭔가 보수적이지만 보수적이지 않은 열린 마음 약간 좀 보수적이지만 그렇지 않게 좀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음, 신념에 어긋난 것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타협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 김구현 선생님께서 우선순위에 뒀던 민족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없이 그대로 수용해주는 거죠. 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싫어하셨던 사회주의자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남북협상으로 38도선을 넘어서 평양까지 올라가시잖아요. 새파랗게 어리고 어린 김일성이 만나러 갔잖아. 그죠? 이런 거 보시면은 김구현 선생님 참 대단한 신분이다. 다음, 본인이 희생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방어적인 타입이래요. 자, 그러면 이 김구현 선생님의 유형을 한번 볼 건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갑니다. 근데 이게 뭔가 어? 잘못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 받아들이는 거지. 그쵸? 머릿속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된대요. 자, 이런 분들을 ISFJ라고 해서 용감한 수호자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죠? 앞장서서 뭔가를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뭐가요? 여러분의 MBTI는 뭐예요? 뭐예요? 자, 여러분의 MBTI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게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MBTI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 한번 볼래요? 사도세자가 나와있어요. 사도세자 이미 이 보고를 들은 후이니 어찌 30년에 가까운 부자간의 은의 자, 은혜로운 의죠. 생각하지 않겠는가? 세손의 마음을 생각하고 대신 대신의 뜻을 헤아려 단지 그 호를 회복하고 겸하여 시호를 사도세자라 한다.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 알잖아요. 자, 사도세자까지 보고 갑시다.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세자란 과연 뭐였을까? ENFP입니다. 재기발랄한 활동가 어디서 봤어요? 저기 앞에 있던 연산군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연산군과 똑같애.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이런 사람은 혹시 본 적 있을까? 어... 비싼 코트를 사주셨는데 어머니께서 노숙하시는 할머니께 산지 이틀인가 3일 만에 벗어들이고 와서 어머니한테 꾸중 들으셨던 아버지를 두신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중학교 시절에는요. 대표적으로 자기가 이제 필기 능력이 좀 되나 봐요. 글씨가 이쁘진 않지만 정리하는 좀 그런 게 있나 봐. 혼자 열심히 수업 들어서 필기 노트를 만듭니다. 그거를 친구들에게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집집마다 띵통 띵통 아줌마 아줌마 누구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다 챙겨줬던 사람. 근데 정작 본인은 시험을 망했죠. 오지랍 대마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의 친구들은 지금도 이타주의자 오지랍퍼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 사람 참 신기하네. 누구지? 자, 다방면의 재능은 보입니다. 음미채에 뛰어난 재능은 보여요. 일반인보다는 잘하지만 전문가보다는 못하는 약간 애매모호한 이런 이제 그런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랬고 미술도 그랬고 체육도 그랬습니다. 꽤나 이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는데 정작 국어영어수학은 절대 아니었어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절대 전 그래본 적이 없어요. 저라고요? 저 아니에요. 다음 긍정의 힘을 외치면서 자신감 던치는 모습이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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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만 합니다. 나름 자, 그리고 가능성이 희박해도 끝까지 해보게 되는 해병정신으로 무장하무 있다. 이 사람 누굽니까? 김종욱이라는 사람이에요. 하하하 접니다. 궁금하잖아. 여러분 저 뭐 나올 것 같아요? MBTI 요게 이제 궁금한 거죠? 끝까지 보신 분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ENFP가 나왔어요. 어머나 연산군이랑 사도세자랑 저랑 똑같아요. 재기발란 활동가 물론 저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때 조교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집에 가서 처음 딱 한 번 해봤는데 한 번 더 해보면 뭐가 바뀔지 모르겠으나 저는 ENFP래요. 근데 ENFP가 맞나? 한 번 볼까? 자, E 저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이죠? 저 외향적이에요. 저 내양적이지 않습니다. N 감각적이고 직관적인데 저는 직관형이래요. 볼게 보니까 두루뭉술 미래지향적 일단 두루뭉술 저랑 딱 맞습니다. 아, 두루뭉술이에요. 다음 이상주의자 맞아요. 뭔가 이제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주의자 잘 될 거야. 난 잘할 거거든 이상주의자 나무보다는 숲을 봅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는 것보다는 크게 보는 거 좋아합니다. 맞아요. 맞죠? 외향적인 거 맞고 직관적인 거 맞습니다. F 볼까? 감정형 자, 감정적이래요. 보니까 공감적, 상황적, 포괄적이며 대인관계와 사람을 중요시 하고 있다. 오지랍퍼 나, 나, 나 저네요.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P가 나왔어요. 판단형보다는 인식형이래요. 즉흥적이고 융통성 있게 과정의 올바름을 중시한다. 융통성이 있게 즉흥적입니다. 봐봐 반대적으로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결과를 뭐 결과에 올바름을 중시해준다. 계획적이고 철저하다? 아닙니다. 아까 오타 왜 있어요? 저 PPD 지금 만들었거든요. 하하하하 MBTI 해야지 라고 시작한 것도 오늘 촬영을 오후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식사하다가 해볼까? 아이들이 얘기한 거 해볼까? 얼마 전에 MBTI 했는데 그럼 지금 할까? 해서 밥 먹고 와서 여기서 PPD 지금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들고 지금 자료 찾아보고 지금 찍었다. 얼마나 즉흥적이야. 어? 그래서 모든 퀘스트는 전부 다 즉흥적이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이고 직관적이며 두루뭉술한 이상주의자며 대인관계라 사람을 중요시하지만 하면서도 즉흥적이고 융통성 있게 과정의 의의바름을 중요시하지 결과의 의의바름보다는 과정의 의의를 두는 건 저랑 딱 맞습니다. 왜요? 항상 결과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보다는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 의미를 두는 거죠. 그 과정이 꾸준히 쌓이고 쌓여서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김종웅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김종웅이란 사람은 ENFP ENFP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역사적 인물은 우리가 살짝 가볍게 본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MBTI를 했던 그 종이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ENFP 다시 A A는 뭔지 모르겠어. 저희 잘 몰라요. 그냥 해본 겁니다. 자 마음은 외향형이 훨씬 더 크고요. 에너지는 직관형이 더 크고요. 다음 본성은 원칙주의형인데 탐색형이자 자기주장형이야. 뭐 그렇대. 왜 이렇게 나와있어. 신기하죠? 뭐 그렇대요. 근데 밑에 이제 막 설명이 나와있잖아요. 뭐 닮은 연예인 유명인 셀럽 이렇게 해서 쭉 나와있는데 밑에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어 내가 읽으면 내 얘기 같아. 어 내가 읽으면 내 얘기 같아.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랑 좀 잘 맞는 그런 유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맞추셨어요? 초반에 맞추셨습니까? 저 MBTI 뭐가 나올지 맞추셨어요? 댓글 다세요. 댓글 다세요. 댓글 다신 분 제가 댓글 달아드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굳이 굳이 우리가 MBTI를 이제 여기 캐스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역사적 인물로 봅시다 라고 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걸 준비했던 거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와서 이제 이거를 준비한 건데 자 진짜 내 모습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MBTI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뭐 혈액형 뭐 이런 거 있죠. 전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제 성향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O형이거든요. 그럴 줄 알았죠. 맞아요. 저 O형이에요. 약간 그런 거. 진짜 내 모습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로 MBTI를 확인을 하시고 다른 사람 속에서의 나의 모습 또는 내가 속한 무리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맞는지를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수험 생활을 하는 과정 또는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 또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화이팅 넘치고 이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에 가는 모습을 본 친구들 전부 다 제가 아 안녕 이런 거 가서 가거든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자 근데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서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즉 진짜 내 모습은 뭐지? 그리고 그런 무리 속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고요 어디도 가고요 놀고 너무너무 재밌었어. 근데 집에 혼자 돌아오는 길에 왠지 그냥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왠지 그냥 너무 재밌게 놀았고 너무 즐거웠고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그냥 집에 오면 왠지 공허하고 외롭고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왜 굳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런 물이나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는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내가 맡은 나의 만들어진 이미지의 모습을 내가 거기에서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을 찾는 과정 속에서 MBTI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찾는 과정 진짜 내가 나를 잘 알았을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고 훨씬 더 중심을 잘 잡아갈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께서 그런 시간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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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